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솔직히 이런거 말고 먹을거나 보내줘요 좀 제발 아니 아니 씨발 이 안에 있는거 뭐 들었냐 이 안에 아 아 아 나 이 안에 타블렛 들어있는줄 알았거든 아니 타블렛이 안들어있고 기판이 들어있어 아 아 뭐야 액정 깨졌다 아 아 저 못본걸로 아 못본걸로 감사합니다 트위치 감사합니다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아 저 아 이게 이 안에 뭐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어? 야 나 이 안에 타블렛 들어있는줄 알았고 이게 종이라서 이게 그냥 살짝 열릴지 알았어 어? 아니 내 감정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아 죄송하니 아니 아 이건 실스에요 실수 실수라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어 아 죄송합니다 진짜 잘못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생일파티야? 으으으으으으으으읏 으으으음 어흥 메라, 호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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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들. 점심 차려! 점심 차려! 점심 차려! 아... 저... 저... 부품 3개를 또 찾아야 해? 뭐야... 방금 뭐야, ㅋ 방금... 방금 뭐야 딸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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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따릅딸딸딸! 하하 아 시ㅛ딸치고 싶다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아아 시ㅛ 섹스 흠 세상에..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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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솔직히 TTS때문에 아무도 게임 집중 안하는것 같은데 게임 자체도 ㅗ도 재미없음 그니까 고양이가 눈을 감으면 눈이 이렇게 사시로 올라가나봐 지금 자고 있는 거거든요? 아 눈 뜨고 자냐 오늘은? 애쉬 안녕! 애쉬는 잘가! 아 안돼 티로스트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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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엇 진정 어! 네가 극복한 시련 지금의 원 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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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지! 엇! 재밌지! 엇! 어쩌구니없는 시스로! 엇! 게임 던져버리니까 완전 재밌지! 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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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니야 그러지마 김동 리롤을 해라 정신차려 김동 리롤을 해서 안돼 리롤은 안돼 김동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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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롤은 안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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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롤은 안돼 하지마 안돼 하지마 하지말라고 하지마아 판단 개쩐다 괜히 다이아가 아니구나 너무 과분한 칭찬이라구 난 너무 못하는걸 형 근데 왜 눈이 점점 가늘어져 무서워 눈 좀 크게 떠줘 왜 이렇게 작곡이 흐흐흐흐흐 포기 정신차려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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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암 아이 흐흐흐흐흐 조크라구 굿 개헤? 굿 형? 오늘도 롤터체스야? 흐헤헤헤 물론이지 형 그만한다고 했잖아 왜 왜 아직도 롤터체스야? 그만한다고 했잖아 흐헤헤헤 아 오늘도 롤토체스야 흐헤헤헤헤헤 안녕하세요 신입 스트리머 도김이라고 합니다 잘못하길입니다 제가 이제 롤토체스 전문 방송인으로서 이제 신입으로 트위치에 오게 됐구요 아직 다이아밖에 안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롤토체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구요 그 타스트리머 언급 자제하세요 김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안친하거든요 저 언급하지 마세요 조용히하세요 아니 저 김도 그런 사람 몰라 그런 사람 몰라 그런 쓰레기 같은 나 그 사람이랑 안친해 몰라 나 그 별로 안좋아해 네 별로 안좋아해 사이 안좋아해 롤토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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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물음표 물음표님 고마워요 아저씨 2019년도 얼마 안 남았네요 힘든 일 앞에서 눈물 흘리고 쓰러져도 아 네 고맙습니다 하서스 도장 어떻게 해줘 룰루가 없잖아 님들 방금 저 컨트롤 봤어요? 0.5초 남았는데 그거 서풍저격한거 봤어요? 이게 클래스입니다 아니 서풍저격한거 못봤냐고 방금 0.5초 남기고 아 적용 못했다고? 했는데? 어? 안 떴다고? 어? 어? 으으으으은 나고 아 씨x 멋있는척 할라 그랬는데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ㅎ흐흫흫흫흫흫 그따이로 하면서 뭐 마스터냐고 게 못하면서 근데 니들 맨날 챌린저 방송만 보니까 눈 높아져서 그래요 나 정도면 그래도 쓰레기까지는 아니야 쓰레기 중에서도 좀 고급 쓰레기야 나 정도면 그렇게 최악의 쓰레기는 아니라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 근데 해 볼.. 도전해 볼 순 있잖아 더럽지만 다이아1에 껌딱지처럼 들러붙어 있잖아 기생충처럼 어젠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희망 갖고 도전해보는 거 하는 데까지 해보자 고생하셨습니다 김도우 승 김도우 승 김도우 미쳐버렸다 감사합니다 빌어놓기 감사합니다 롤토체스 지금 이 시간부로 종료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롤토체스를 끝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? 치달 롤토체스를 끝냈습니다 지달